우우야 우우야 자 절대 플레이 안하려고 했다가 우리 장작분들이 너무 원해서 플레이하는 스테이클랜드라는 카드게임입니다 그냥 커다란 보드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뭐 두면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마을을 꾸미는? 뭐 그런 게임이라는데 재밌어 보이요 재밌어 보이진 않았거든 내가 봤을때 이게 이게 재밌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전 지금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평화모드 평화모드엔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아니 뭐 튜토리얼도 없어? 이게 뭐야 이 팩을 클릭해서 카드를 받으세요 카드팩을 이렇게 뜯는 거구나 으음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딸기 나무 위에 주민 끌어다 놓기? 이렇게? 뭐가 차고 있는데? 오우! 딸기가 나왔어요 오우! 딸기 두개 이번엔 바위채취 딸기 음? 새로운 팩 잠금해제 흠흠 이제 소박한 출발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팩을 살 수 있는 거야? 스읍 부시돌과 석재 으 응? 돌이 사라졌어 카드 판매? 뭘 뭘 팔아? 이걸? 오우! 이것도 팔아 이제 코인 세 개를 여기에다가 해서 소박한 출발 카드팩을 얻었어요 스읍 이런 식이군요 코인은 가지고 있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고 아 여기 이미 코인이 있었네 자 나무채취 아니 아니 나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주민에게 음식 제공 향기 향기 통화 헤엠 딸기를 두 개나 먹어? 한 달에? 너 되게 소식가구나 자, 이제 딸기나무. 나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이거 한 손으로 게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아직 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딸기나무에서는 딸기를 3개까지만 채취할 수 있군요. 다했어. 이제 어떡해? 목재를 팔아? 이게 뭐야? 아이디어 가지 포향 가지? 목재 깔기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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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ecibir 지금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진짜 조금씩 되고 있기는 하네요 어 두번째 달이 그냥 다 지나가버린다 주민에게 음식 제공 하나 둘 예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게 HP 같은데 HP가 달나? 목재와 주민 하나래요 아이디어가 어? 나무의 일부 목재가 1원이니까 주민을 통해서 가격을 늘릴 수 있어 이 가... 아이디어가 있는 이상 이걸 팔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지화 한 다음에 아이디어 카드는 이제 판매해도 된다고요? 분수 드지마 아아악 어쨌든 날려줘서 고맙다 딸기나무 캐고 엥? 음... 토양에다가 딸기를 심었더니 딸기나무가 나왔네? 그럼 석재를 심으면 목재를 심으면 나무를 심으면 나... 나무는 뭐야? 나무를 캐면 목재가 나오나? 딸기 응? 사과가 나왔는데? 음식 제보 딸기 딸기 주민은 어떻게 늘린담? 토양 할 수 있는 걸 하자 토양에 사과를 심어보자 좋은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옆에 퀘스트를 보라고? 집짓기 집을 짓자고? 어떻게 하는거지? 목재... 목재랑 석재를 섞나? 이렇게 하고 사람을 넣으면 될려나? 퀘스트를 푸시돌 퀘스트 옆에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가지 음... 아까 그거구나 카드팩을 까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바위를 캤는데 코인이 나와? 뭐? 딸기가 무려 4개 나 이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목재 목재를 진화시키고 사과를 심자 흠 읏 이러다 굶어죽는거 아니겠지? 읏 가지를 팔고 어? 토끼? 토끼? 우와 클릭하니까 막 통통 튀어 토끼가 설마 뭐야 어? 토끼를 잡아야 되네 빗나갔죠? 생고기 뼈 뭐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복잡해 죽겠네 자 뼈랑 생고기가 나왔어요 혹시 가지랑 부시돌 섞어서 어? 뭔가 나왔어요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불 만들고 있나 혹시? 가지랑 부시돌 하면은 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불로 생고기를 익히면은 굉장히 많이 포만감을 지혜가 필요해 팩 음 일단 보자고 뼈는 어디에 쓰일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팔고 이걸로 지혜가 필요해 팩을 한번 까볼까? 와우 이수민 똥? 닭 아이디어 닭 닭이랑 계란 난 지금 닭을 본적도 한번도 없는데 자 나무 나무 캐고 사과나무다 어? 아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요리가 많이 빠져나가네요 새로운 날 시작 똥 똥 똥이 뭐하지? 오닥불 생고기 이야아아 딸기 또 심어 꺼져 사과 심어 사과가 최고야 딸기 꺼져 똥이랑 토양이랑 섞자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걸? 아우 정신없어 주민들을 놀게하면 안돼 똥 똥 먹을래? 가지를 다 팔아버리자 지혜가 필요해 백 탄자 조사 콩인 상자 익힌 고기 으 이거 나와서 뭐해? 불에다가 주민을 넣어보자. 따뜻하군. 구싯돌, 똥, 딸기, 사과, 익힌 고기. 아, 아니 밥먹는거 랜덤이야? 코인 한개랑 목재 두개를 넣으면 된다는데 일단 소박한 출발 팩을 해서 암호를 빠르게. 어? 뭐야? 에? 뭐야? 왜 갑자기 과일 샐러드가.. 에? 어? 딸기랑 사과랑 조합했더니 이게 나온건가? 어.. 어.. 어, 그렇구만. 서양에다가 뭘 넣을 수 있지? 아, 이걸 왜 섞어. 아, 섞자. 그래. 뭐야. 사과도 심고. 어.. 일단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 이거 다 팔자 이거랑 이거랑 다 섞어 과일 샐러드 팔아버릴까? 지혜가 필요해 지혜 지혜 수확하고 심기팩 주민에게 음식 제공 내장에 카드가 초과되었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지면 안되나봐 모닥불 벽돌 창 채석장 헛간 자손만들기 어? 오우 음식이 지금 부족하단 뜻이지 이게 아.. 골치가 부네 사람이 둘이니까 작업이 더 빨라지고 있는건가? 상자를 만들어서 정리하자고? 코인상자 코인하나와 목재 둘 목재가 없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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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쓰잘데기 없는 게 자꾸 나와 가지 다 팔아야지 일반 쥐 쥐를 사람 두 명이 붙일 수 있나? 이게 계속 밀쳐댄다 아, 어, 들을 수가 없네? 주민에게 음식 제공 식사를 완료했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서 팔아야 된대요 무려 7개를! 상자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목재가 없어가지고 목재 하나 있네, 여기 어, 여기 두 개 있네 어쩜 지금 팔아야 돼요? 하아... 뭘 팔아야 되지? 석재가 엄청 많았구나 석재가 엄청 많았구나 이제 뭘 팔아야 되지? 똥 팔아야지! 나 똥 지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코인 상자 코인 하나와 목재 하나 어, 전투가 일어났어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잡았더니 똥을 주네?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나? 오오, 깔끔해졌다 나무 짱 많아 나무 다 캐 당근이 나왔네? 당근도 심을 수 있나? 토끼가 막 뛰어가지고 일로 오면 당근 먹나? 또 카드가 넘쳐 흐르고 있네요, 이거 집 짓는 법이 드디어 나왔다고요? 집! 목재 두 개와 석재 하나와 주민 하나가 필요하네요 읍 당근 심어 보자 오오, 당근도 심어진다 사과 구워 먹을 수 있니? 안되네 집을 지었어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좋은데? 뭐야, 머리야 어? 폭풍 세수! 집에선 씻어야지, 그지? 음식 제공 오케 아이, 또, 또 카드가 초과됐다고? 뭐, 이거 카드 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모닥불 하나 팔자 모닥불은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아까운데? 일단 똥을 버리고 토끼 못 버려 토끼 못 버리고 두 장의 카드 두 장의 카드 두 장의 카드 아, 몰라 가지랑 부시돌 팔아 됐어 아니, 목잼 팔면 안 돼 사람을 거쳐서 비싼 걸로 나올 수 있거든 어? 어, 토끼가 똥을 만들어주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을 필요는 없구나 제가 집에 아기가 생겼고 아기가 집에 있으니까 천천히 무언가 차요 아마 성인이 되는 과정이겠죠? 싸울까? 오케이 자, 나무, 바위 열심히 캡시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야, 당근 이거 성장 속도 되게 느리다 코인이 나와버렸어? 아니, 이거 최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너무 답답하네 당근 위에다가 똥을 놔둬보자고? 안 놔줘 비료로 쓸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 퀘스트가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네 민병대 훈련? 왜 퀘스트가 혼자 막 앞질러 가요? 에? 미쳤네 게임이 난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정원을 만들어보자 식량재배를 위한 단순한 건물 토양 석재 둘 목재 둘 준빈 앗 아 아 카드 초과했어 몰라 일단 팔아 생각을 하지 말자 생고기 굽고 정원 토양 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대기 타봐 됐다 코인을 상자에다가 넣으라고? 아니, 근데 넣는다고 카드 수가 줄어들지 않아 코인은 코인은 그냥 정리용이야 근데 카드 수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토양처럼 똥 위에다가 그냥 당근을 올려놔 보자고? 어? 어? 정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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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하고 심기 100 익힌 고기 익힌 고기 닭 닭 닭 닭? 닭 가만히 놔두면 달걀 만들지 않을까? 헛간 목재, 석재, 가지 주민 아, 부시돌말고 석재해줘요 하나만 석재, 석재, 가지 주민 석재, 석재, 가지 주민 아기도 먹네, 밥을 이상한 포털? 이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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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몬스터 나오나봐 여기서 이상한 몬스터 나오나봐! 궁금한 요리법 준비 전투준비 군대 창 목재와 가지 가지 이쪽 가봐 목재와 가지 그리고 가지 둘 저 옆에서 막 개판났는데? 주민 죽나? 잡았다! 열쇠? 와 똥? 사과 계란 사스! 계란과 닭 을 조합하면 닭이 나온댔어요 열쇠? 열쇠가 뭐하지? 읏 복재 하나, 가지 둘 창을 만들고 음식이 너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지 않니? 생고기를 팔자 아아 이게 게임 너무 복잡하다 역시! 좀! 나랑은 안 맞아 어? 이렇게 하면 전직되나? 민병대 HP가 없는 애를 조합해줬었어야 됐는데 당근 으흠흠 뭐요? 여러분 이제 조진 것 같은데요? 헛간 목재, 석재, 가지 주민 아니 이게 뭘 팔아야 왜 안나와아 채석장이 나와야되는데 아 여깄네 석재 세개와 목재 하나와 주민 물이 망한거 같애 그니까 여기 나온 물품들을 빨리빨리 만들었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원시시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어 어 어 어 어 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합법을 아 뭐야 아이디어가 계속 가지고 있네 오케이 아이디어를 계속 갖고 있거나 이게 수급하는 거랑 판매하는 거랑 발전하는 거랑 그 세 가지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최대한 아 되게 복잡한데 일시중지됨 스페이스를 누르면 일시정지시킬 수 있구나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긴 하겠네요 날기 세 개 속도 증가도 되나 속도 증가 같은 건 없나보네 속도 증가 같은 건 없나보네 집 목재 두 개 목재가 은근히 많이 필요하네 근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목재를 가지로 만드는 게 효율이 좋지 이렇게 하고 이걸 판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소박한 출발 판 다음에 진행하는 도중에 탭키를 눌러보세요 아 탭키를 누르니까 속도가 두 배가 되네 아니 좋은 걸 왜 지금 알려줘요 혼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수 안 한 거예요 이런 말 잘 듣는 장작군들 감사합니다 음식 제공 근데 이런 기본적인 조작법은 솔직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이? 저 어이가 없네 자 목재 두 개 벌목장 목재 세 개 석재 하나 자 안 되니까 그러면은 벌목장 가지를 만든 다음에 가지 두 개를 팔아 가지 두 개로 다시 소박한 출발을 하고 토양이 나왔네요 일단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목재를 가지로 만드는 건데 일단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목재를 가지로 만드는 건데 아이디어 자손 재배 원숭아 총관를 structural 유지 쏟아 부어리 어 으 오 오 으 으 으 암 tipo 좋아 목재가 나오고 있어 쾌 암 딸기만 나오지 말고 목재도 줘 말도 참 드릅게 안들어요 석재가 너무 많아 석재가 많다면? 채석장! 석재 3개와 목재 하나! 그리고 주민을 넣는다! 음식 제공! 냥! 냥! 으으음! 존맛잉! 다시 힘내서 일을 하자고 짠! 자! 채석장이 나왔어 새로운 팩 잠금해제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뭐 바위가 나오거나 뭐 그러겠죠? 딸기나무 채취하고 딸기를 다시 심는다 요즘 목재가 너무 후달린데? 자 이렇게 된 이상 딸기를 판다! 딸기를 팔고 지혜가 필요해 팩을 사서 나무를 얻는 거야 오케이 딱 나왔죠? 딸기를 결합하고 딸기 나무를 폐기하고 이제 벌목장을 만듭시다 벌목장 목재 3개와 석재 하나 주민을 조합한다 주민에게 음식 제공! 퐁! 이거 봐 2회차 하니까 잘하네 그래도 카드도 쓸데없는 거 최대한 줄였고 좀 압축이 됐죠 자 이제 벌목장에서 나무를 오디게 만들 거예요 딸기 나무가 또 나왔네 잠깐만 벌목장도 약간 일회성인 거 같은데? 이거 5개 캐면은 끝나는 거냐? 혹시? 그런 거 같은디? 어? 아니네? 계속하네? 어? 계속 나오네? 좋다! 자 그럼 집을 만듭시다 목재 2개와 석재 하나? 목재 2개와 석재 하나 그리고 주민 하나 주민에게 음식 제공 음식이 없는데요? 어어! 심고 있던 토 딸기 막 흙에서 꺼내와가지고 먹었어 일단 식량 식량부터 빨리 마련해 흙탈탈 털어가지고 먹었어 옥제를 좀 해가지고 빠르게 돈을 벌자 딸기 빨리 심고 딸기 빨리 심고 뭐야 저리가 아니 사람이 왜 안 나오지? 아까는 주민이 바로 나왔었는데 카드팩 까니까 자 집까지 만든건 참 좋은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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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원이구나 정원 정원 이거 빨리 만들게 하고 자 이제 토양 에다가 석재 두개와 목재 두개 바위 하나만 캐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정원에다가 사과를 심어줍니다 냠냠 헛간은 뭐 뭐냐고 약간 똥보관하는 곳 아닐까 읏 읏 읏 읏 헛간 카드 한도 내장 증가 아 밑에 설명을 읽어야 되네 목재 석재 가지 주민 읏 읏 읏 읏 읏 목재 석재 가 지니까 목재를 읏 읏 읏 읏 읏 이제 읏 읏 멀목장에서 나무를 오디게 캐고 읏 읏 읏 읏 읏 읏 읏 딸기 심고 딸기 심지 말고 사과가 나올거야 그치 사과를 심고 사과가 또 나왔네? 똥같은거 있으면은 좀 섞으면 좋을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오닥불 가지와 부시또를 하나 섞고 닭 창 목재와 가지 두개 일단 너 놀지말고 나무 캐고 있어봐 목재랑 아이 나 왜 왜 나 혼자 외로워 어 목재랑 가지랑 가지 두개 어 이거 알아서 하네 수확좀 하고싶어 카드팩을 사자고 돈을 벌어야되는데 일단 창 수확 어 사과먹으면 안된다 하악 안녕하세오옹 어서와요 어서와요 이게 좀 팔아야되나? 자 좀 쌓였으니깐 이제 좀 팔자 읍 가지를 하고 읍 읍 읍 지휘가 필요해 카드팩을 그냥 두개 까자 지휘가 필요해 카드팩을 그냥 두개 까자 됐어 일단 오늘 먹을건 마련했다 오 하나만 먹으면 돼? 카드팩이 네개나 초과됐다고? 뭐 팔지? 바위를 팔면 바위를 팔면 아 돈이 안되는구나 음 석재를 팔자 어쩔수 읍 아 외롭다 아 외로워 주민이 왔으면 좋겠는데 읍 읍 제발 사람좀 나와라 아 카드 안넘었지? 아 또 또 초과됐어 씨 이제 새것 야 10원 모으기가 은근히 빡세다 이 읍 흑 흑 헛간을 하나 더 만들자고? 목재석재가 지주민 목재석재 가지주민 목재석재 가지주민 목재석재 가지주민 목재석재 가지주민 목재석재 가지주민 솟 쫓 아! 사과! 됐어. 핫콧! 어! 나아버렸다! 이런! 화요일 샐러드... 아! 아, 전직하지 말고 일단 싸워. 이러고! 이 상태에서 전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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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이 안 되는 전투 중에는! 아! 으! 으! 아아악! 피가 없으면 그냥 전직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호 아 갑자기 오기 생기네 아 간단하게만 핼라 했는데 여기 왜 뭐 오기가 생기지? 좀 꼴같네? 한 번 더하면 진짜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애유 아씨 재밌다고? 아... 하하하핳 야 이게 뭐가 재밌어 이러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했어 유명한 게임은 다 이유가 있어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한 달의 길이를 좀 길게 해보죠 길수록 쉬워짐 긴걸로 해서 조금 더 뇌를 쓸 수 있도록 주민 한 마리가 더 나오는게 되게 중요한데 그지? 왜 주민이 안 나왔을까? 자 빨리 해보자 자 이제 어떻게 물씨를 또 팔아 수확하고 심기팩을 사면은 주민이 일정 확률로 나오나? 이 두 개 가지고는 안 나오나? 내가 저번에 주민을 어떤 팩에서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자 목재 그럼 계속 조합을 해서 가지를 겁나 많이 만든 다음에? 쫙 팔아서? 지휘가 필요해 투팩을 사는거지 주민 좀 나오라고! 화내지 말고 음식 제공 아이고 야 한 달 길이 길게 했는데도 벌써 하루가 지났어? 이렇게 빨리 바위도 캐고 할게 너무 많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이번에 토양팩 도 안 나왔는데? 토양카드도 안 나왔는데?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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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팔지 말고 있어 봐 이거 카드 처분해야 되거든요? 딸기 네개 빼고 이것도 다 팔고 이러니까 카드가 또 남네 흐ㅇ멍 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바로 코인용이다, 이자식들에에에에에에 으에 س~~ 진정하고 궁금한 요리법 수확하고 심기 논리와 사유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I'm coin dragon 예에에 지혜가 필요해 팩을 사보죠. 아, 일단 초반에는 소박한 출발로 토양을 뽑는게 우선인가? 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 상태에서 일단 진행. 어, 이러면 카드가 좀 많아지는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드는 듯 하는 서 어, 두번째 다리! 어, 됐다. 음식 제공. 딱 맞죠? 지금 토양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야 돼요. 토양 나올 때까지. 토양 나올 때까지. 으응,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지금 채석장이랑 벌목장부터 먼저 만들게요. 목재. 나무. 목재부터 빨리. 목재 세 개와 석재 하나. 주민. 자, 일단 겁나 캐고 있어봐. 벌목장도. 바위를 좀 빨리 치워버려야 될 것 같은데. 식량, 식량. 아, 좀 꺼져! 토끼샥! 똥 감사합니다. 바위 캐시고요. 카드가 너무 많아. 이제? 헛간. 목재, 석재, 가지 주민. 석재만 지금 몇 개야! 뭐 나중에 석재 다 팔면 되겠네. 일단 캘서 있는 거 다 캐고. 휴. 으읗. 옳. 석재가 이제 더 쌓이지않고 계속 밀리네? 스탑하러 코인상자 코인하나와 목재 두개 자 밥무유라 안 돼!!! 똥 묻은 딸기!!! 도대체!! 더러워 코인상자가 나왔고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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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왓다 토양 열쇠는 어디 써야되는지 모르겠고 바위... 나무... 근데 이제 벌목장이랑 채석장이 나온 이상 바위랑 나무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이템 정리 좀 하자야 어우 정신없어 바위에서 부시돌도 가끔 나오니까? 바위에서 부시돌도 가끔 나오니까? 뭐 일단 지켜보자 일단 토양이 나왔으니까 바로 정원을 만듭시다 석재 두 개와 목재 두 개 으 오케이 여기서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정원 나왔고 이제 딸기 암우 바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이 정신이 없는 게임이네 흐흐흫 이 긴장감 무엇 가지랑 부시돌 섞어서 사과는 언제 나오냐 아 아 맞아 이제 화끈도 만들어야 돼 옥제 석재 가지 옥제 석재 가지 엑 주민이 한명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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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an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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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рей 자 지금 카드가 이 좀 뺏 Emer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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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만들었는데 카드 2장 판매 하아 아 이제 똥도 은근히 필요한데 말야 아 이제 똥도 은근히 필요한데 말야 아 이제 똥도 은근히 필요한데 말야 똥 2장 팔자 헛간은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심기팩 2개 당근 아 아이 사과나무가 안나오네 돌아버리겠네 으 고기나 줄것이지 똥을 주네 나한테 으 아니 또 똥 으 으 으 당근 심고 이제 뭐해야되지? 주민한명 바위하고 한명은 목재로 가자 목재로 가지말고 가지를 만들어 가지, 목재, 석재 주민하나 딸기나무 헛간 아 집을 만들어야 되지 그지 집집집 폭풍세수 목재 두개, 석재 하나 목재 캐고 당근 복사하자 당근 복사하자 각질 벗겨내야 돼 묵은 때 제거 오케이 딸기나무가 여기 숨어 있었군요 옥 옥 옥제 조금 더 만들고 카드가 또 빠듯하네 카드가 빠듯할 것 같지만 빠듯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음식 다 먹으면 카드 딱 맞거든? 이제 안 맞거든? 하하하하 아이고 음식 부자여 아주 딸기를 좀 팔까? 아 이게 사과만 있었으면은 진짜 바로 조합해가지고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뭘 봤네 이제 슬슬 무기도 만들어야지 그지 목재 하나랑 가지 두개? 안돼 일단 먹어봐 이렇게 하면 카드 네 장 판매 카드를 네 장이나 하나 팔아야죠? 딸기 팔어 당근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자 가지랑 가..자..가..뭐야? 가지 두개? 창을 만들고 가지 하나 만들고 목재, 석재, 사랑 자,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하여튼 사과 좀 나와줘 제발 딸기 좀 그만 주고 아아 다 쓰레기야 이거 팔아 없애볼 꽝이야 딸기나무 딸기나무에서 사과는 안나오냐? 하하하하 아이 속상하네 이거 목재 좀 그만 뽑아 미친놈아 내가 내가 가만히 냅두니까 계속 일만 해 당근 복사 가자고? 좋다 오케이 카드 안 모자르지?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냥 계속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자원 기본 자원을 팔아버릴까? 읍 읍 오! 주민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오 카드도 딱 맞아 지금 요리 요리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나온 상태네 주민 한명을 훈련시키고 당근을 겁나 복사해 오케이 민병대 이제 슬슬 전투 준비도 해야죠 벽돌은 뭐지? 뭐 가둬놓을 수 있는건가? 환자 튼튼한 건축자재 건축자재 읍 오늘도 열심히 세수를 하고 딸기나무 딸기나무 집을 세체를 보유해야된다고? 왜? 왜 집을 세개나 짓는거지? 지하 묘지 발견? 미쳤나봐 퀘스트가 막 한 20년뒤의 미래를 지금 하라고 하고있어 오믈렛 요리 뭐 뭐 조합법이라도 저 알려주시는가요 진짜 숲 탐험? 숲은 어디있어? 좀 웃기네이 퀘스트는 그냥 집어넣어 보지마 골치 아파 흠 이 식량은 점점 부족해지지 않냐? 자 일단 딸기 정원에다가 넣어줘야지 또 깜빡하고 있었네 아 정신없어 어 목재 석재 지금 민병대가 놀고 있네 일 속도는 좀 느려질지라도 뭐라도 일이라도 좀 시켜야 하지 않겄어? 흠흠흠흠흠 자 헛간 얘 얘 혼자 뭐하지? 목재 다 팔고 사과 뽑아보자고? 알았어 너 나와 일하지마 으흠흠 아! 니가 목재를 가지로 변환하면 되겠다 좋다 좋다 이제야 좀 돌아가네 석재랑 가지랑 합쳐가지고 지엔does 이제 수확하고 심기 팩 그 궁금한 요리법 팩 한번 사볼까? 수확하고 심기 이게 제일 나 핫 핫 일단 구워. 지혜에서 사과 얻었잖아요. 아니 이게 랜덤이야. 사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확률이 좀 더 높을 줄 알았지. 닭이 쌀 때까지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아니 싸돌아다니는 거 왜 이렇게 거슬리지? 뭐야. 방금 뭐 터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아 똥들이 당근 만드는 소리였구나. 익힌 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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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힌 고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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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싸고 좋은 맛 좋은 걸 그 애기를 먹이냐? 다섯 장 판매. 슥. 당근 팔자. 됐다. 그 다음에에. 읏. 이거 닭들 왔다갔다 할 때 막을려면. 아... 석제. 와 주민 하나. 읏. cier하면 된대지? 자, 벽돌 이렇게 막아놓으면 얘 못 움직이지 않을까? 어!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여기도 막아놓으면 되겠다 가둬놔 어! 주민이 하나 더 늘었네? 주민 너무 늘리면 내가 지금 식료품 그게 안되니까 목재 너무 많다 목재를 가지로 빨리 변환해서 아니 너무 정신없어! 이거 맞어 이게? 어! 뭐야! 너 어떻게 나왔어? 요? 뭐지? 계란 품고 있어 거기서 아 달걀을 싸면서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뛰쳐나왔나? 그럼 약간 넓게 잡자 이렇게 그리고 석재를 좋아요 가지랑 목재 이만큼이랑 석재 이만큼 떼가지고 한 번에 박아 예아 와우 좋아 아직도 사과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이제 사과 나올 때까지 지혜가 필요해 팩을 질러보겠습니다 요.. 궁금한 요리법 사자고? 아 일단 사과가 나와야돼 사과가 나와야돼 사과가 나와야돼 일단 사과가 나와야돼 카드팩에 나오는 카드들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아 안나오는데 여기 사과 없는데? 어 여깄다 아 여기서 무조건 식료품이 나오네 궁금한 요리법 가자 이거 일단 두개만 사서 소박하게 까볼게요 나는 감자 나는 감자 내는 조랭이다 익힌 고기 사과 나 이디어 나와 불어서 토양도 하나 더 늘려야돼 제발 토양 토? 토양? 아 씨브레 일단 나무는 필요하니까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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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자 토양에다가 뭘 해야되지? 석재 두개 목재 두개 이거 갖다 버리고 나무도 버려 아 정신 사나워 넌 품고있으니까 얌전할거지? 토끼 여기다 가둬놓고 익힌 고기 파라 그 다음에 오케이 됐어 일단 이것도 까볼까? 버섯 스튜 스튜 좋아보인다 스튜 요리 스튜 모닥불 감자 생고기 양파 당근 미친 절대 못 만들어 지금 양파는 또 뭐야 딸기 오케이 벽돌 벽돌 하나 더 뭐야 얘 왜 벽돌 부수고 나왔어 좀 거기 있어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애가 힘이 좋아 논리와 사유 탐험가 탐험가 발견하지 못한 카드가 엄청 많네 좋아요 정원에다가 사과를 심는거지 좋아 감자 밥먹어라 얘들아 카드 5장 판매? 뭐 이런거 팔면 되겄지 지금 목재보단 석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 주민 하나가 놀고 있는데? 이거 주민을 뭘로 돌려야되냐? 딸기나무 얘를 어떻게 가둘 수 있는거요? 나오지마 어 어? 얘가 그냥 카드를 점프해서 넘어가버리네 벽 민병대랑 주민이랑 세수시켜 아 주민이 너무 많아지나? 뭐 딱히 시킬 것도 없는데? 아 이게 얘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뭔가를 시키고 싶은데 그럼 벌목장이랑 채석장을 하나 더 만들자 목재 3개와 목재 3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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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개판이 됐어 닭이랑 토끼 닭 계란이랑 닭 똥 똥 똥이랑 감자 오 된다 복사가 돼 감자가 벌목장 하나 더 해석장도 하나 더 하고 자 두리 싸워 토끼도 순사 뼈 뼈 어디다 쓰는지 몰라 파라 일단 사과나무 빨리 캐 당근 생고기 구워 사과 정원 하나 더 만들자 으흐흐흐흐흐흐 토양 여기서 나오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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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반 쥐 가자 민병대 아야 한 대 맞았다 뼈 팔고 토양 정원 석재 두개 목재 두개 너 나와 아 아니다 솔직히 근소한 차이니까 그냥 냅두고 사과 석재 정원 사과 사과 두개 빠빠빠 딸기나무 뼈로 비료를 쓰자고? 비료에 어떻게 뼈가 들어가 스튜 생고기를 넣어야 되네 뭐 어차피 양파도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자 가지 만들어주세요 저기 지금 너네 너무 너무 열일한다 좀 진정 좀 해봐 얘들아 가지랑 목재랑 석재랑 민병대 감자가 복사가 됐어요? 닭도 두 마리가 됐어요? 어? 일단 다 만들게 하고 응 처음으로 비트 후원해보네요 전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찐굿 으음 라일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22장의 카드가 초과됐다고? 전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다 팔면 돼요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여행 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코인 다섯 개를 주면 카드를 드립니다 벽돌 벽돌 지도? 지도를 사용하여 주민을 탐험가로 전환 돈이 남아돌면 얘를 써가지고 뭐 카드를 카드를 임의의의 카드를 하나 얻을 수 있나봐 약간 도박이네 벽돌을 여러개 쌓아가지고 주민을 섞으면 뭐 주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다른 지 작업은 다소 느림 위치 탐색이 뭔데? 그리고 HP가 오히려 줄었네? 버섯도 복사할 수 있는데 지금 똥이 없어 이렇게 두 개씩 두면 못 벗어나지 않을까요? 뛰어댕겨서 또 뛰쳐나올라나? 아 아 탐험가 팩을 사야되나? 음 와 20원? 되게 비싸다 한번 사볼까? 좀 내리자 자 깝니다이 아 쒸 부드럽지만 위험함 오래된 마을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시체 고블린? 오래된 마을에 탐험가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오 오 맞는 것 같애 탐험가를 보내면 새로운 카드가 나오고 그 새로운 카드에서 고블린 나오면 민병대가 상대하면 되는 것 같음 오 근데 곰이랑 싸우려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 와봐 곰은 사람을 찢잖아 자 오케이 나이스 뭐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죠? 근데 고작 뼈 나왔어 아이씨 좋은 것 좀 주지 그 다음에 나무 나무도 그냥 팔아버려 그 다음에 나무 무난해요 지금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왜 두개나 나왔지? 정원 두개가 동시에 끝났구나 이렇게 야 이거 뭐 벽돌로 애들 가둘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애 벽돌 왜 만들었냐? 잠깐 철괴? 엥? 빛나고 같이 있는 물질 왜 갑자기 철괴가 나왔지? 아 지금 급한데 그냥 벽돌을 팔아버릴까? 아 근데 얘네가 그나마 좀 덜 날뛰지 않냐? 이거 해놔가지고 자 이제 빨리 팔고 카드팩이나 사자 발견하지 못한 카드 7장 발견하지 못한 카드 1장 발견하지 못한 카드 1장 발견하지 못한 카드 1장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볼까? 아니 난 궁금한 요리법을 계속 할거야 하고 첫 양파 첫 오믈렛 첫 첫 과일 샐러드 우리가 알고 있던 과일 샐러드 조합 사과와 딸기 사과가 아직 고달라네 사과와 딸기 섞고 오믈렛 오닥불에 계란 두 개네? 그러고보니까 우리 계란 어쨌어요? 닭으로 조합했지 참 음 우유 밀크쉐이크 우유랑 딸기 오케 지금 섞어볼까? 바로 우유랑 딸기 오케 지금 섞어볼까? 바로 지금 스튜어 만들 수 있지 않냐? 오닥불 감자 생고기 양파 당근 감자 어딨어 오닥불 감자 생고기 양파 뭐? 당근 어 진행된다 넌 놀지말고 나무라도 좀 캐고 있어봐 밀크쉐이크 딸기 맛 딸기 맛 궁금해하니 밀크쉐이크 생각보다 능력치 별로야 허망감 2밖에 안채워주고 가격이 비싸니까 팔아 과일 샐러드가 오히려 낫네 그리고 나 이제 딸기가 없어 양파 복제했었어야 됐다고? 아 근데 지금 똥이 없어서 아 나중에 또 뽑으면 되지 야 계란 나왔다 생으로 먹을 수 없으면 살모넬라균만 아니었어도 딸기가 없네 딸기 나무 여기서 딸기 나오나? 여기서 딸기도 나오네 딸기 나와라 딸기 나와라 이건 뭐야 프리타타? 프리타타 모닥불 계란 감자 맛있다! 포크로 먹음 모닥불에 계란감자? 열쇠 어디에 쓰여요? 몰라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다가 두고 그러고 보니까 왜 전투가 안 일어나지? 지금 12일짼데? 어 이거 타면 곧 끝난다 슬라임! 주민들 집합 어 지금 전투 일어났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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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서옵 야옹 어? 야아암아암아?? 됐어 오래된 마을 다시 가고 열쇠가 또 나왔네 코인넣고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됐죠? 가지, 목재, 석재 주민 한 명 슬라임 또 나왔다! 아... 꼬받는데? 야! 조져! 야아아아아악! 한 번 더! 으아아아아악! 됐어 계란 짱 많아! 사과나무 주민 타운가 또 보내고 하아... 헛간을 얼마나 모아야 돼? 계란 좀 품게 하자 진정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 비어있네? 정원에 그, 버섯도 심을 수 있나? 으응, 되네? 민병대 한 명만 더 만들자고? 그래, 지금 사람이 은근히 부족하다, 그지? 인력이 부족해 어? 어? 요기에서 원래 주민이 안 나오는데 왜 아까 카드팩 깠을 때 주민이 나왔지? 주민은 한 마리 정도는 원래 그냥 랜덤으로나 오나? 일단 지금 다들 너무 바쁘니까 이 일만 다 끝나면은 세수를 시키러 가고 와 사과나고 짱많아 아! 아 탕원가가 때린거구나 야 집합 슬라임 은근 보물창고인데? 자 둘이 둘이 세수하러 가시구요 양파를 심자 삼엄가랑 병대 와 스튜 10 뭐야 이거 이거 4명이서 다 나눠 먹어도 남는데? 앞으론 스튜만 만들어 먹는다 모닭볼에 계란 두개도 한번 해보자 오믈렛 맛있을 것 같은데옹 자 밥 먹자 오케이 제대로 된 식사부터 먼저 먹는 것 같은데? 날거새 아이템보다 카드 11장 판매 이템보다 카드 11장 판매 됐고 중국 이역 집을 한채 더 지을까? 으 으 흐...하... 아니 나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고 아... 아...아...아...아... 빠져든다아... 근데 이 슬슬 머리 아파. 닭이 나왔어요. 이 지들끼리 뭐 열심히 뛰어댕기라고 해봐. 탐험가 논다. 읍. 읍. 정원도 논다. 스튜을 심자. 되겠냐 이 미친. 양. 파. 버섯. 감자가 숨어있었네. 오믈렛. 삼 채워주네. 페핀이 자랑스러워할지도. 지금 식량이 너무 많다. 이거 조합을 해야될 것 같아요. 호닭불. 계란. 감자. 과일 샐러드. 사과. 딸기. 딸기가 없어. 밀크쉐이크. 우유 딸기. 당근 많이 들어가는 거 없냐? 당근이 좀 여유가 있는데. 딸기. 감자 생고기. 감자 생고기. 근데 고기가 필요해. 스튜은. 그게 또 좀 빠듯하단 말이지. 딸기. 딸기가 나오는 게. 딸기나무. 딸기나무 혹은 토양 나오면 개꿀이네. 자. 봅시다. 여기 철개는 진짜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팔자잇. 일반 쥐. 아. 토양. 딸기나무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딸기나무. 니가 다음. 토양에. 목재 2개. 석재 2개. 오. 주민하나. 정원하나가 놀고 있었네? 양파. 사과 너무 많아. 어? 쟤네, 서로 싸운다. 아닌가? 일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탐험가가 지금 탐험을 하다가 슬라임이 나와버리면 이거 큰일이 나는디! 야! 지파! 일단 쥐부터 조자! 다음에 슬라임 아! 됐어 됐어! 아무도 안 죽었죠? 지금 토끼랑 닭들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좀 줄이자! 아 근데 계란은 계속 수급이 되는게 개꿀이어서 닭은 좀 지켜보고 토끼는 똥 만드는 기계잖아 그지? 어! 아이고! 아! 집에서 아기가 벗어나는 바람에 다시 채워야돼! 아! 아 야래야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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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이다! 자 일단 정원 만들었으니까 정원에다가 양파를 하나 더 심어주고 후 식재료가 완전 많네 식재료 이따가 좀 줄여야겠다 특히 자 전투 오시고요 똥이랑 코인? 아이씨 야 뭐 여기서 뭐 제대로 된게 나오질 않아 아 발견하지 못한 카드 6장 코인 주민 목재 시체 고블린 아 뭔가 좋은게 나올거 같은데 이게 참 음 안나오네 그냥 몬스터 정리좀 하자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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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왜 자꾸 나오는가? 고기나 주지 읍 읍 읍 읍 읍 읍 읍 계란 품을래? 계란 품을 계란 품을 계란 품이로 아니 헛간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얘네는 만족을 할까? 양파 왜이래 양파 또 심어야 되나? 버섯 어? 고서 아이디어가 담긴 책 예? 오 탐험가가 읽을 수 있어 농장 농장?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 토양 벽돌 판자 주민 식량재배를 위한 고급건물 농장이 있었구나 아 벽돌과 판자가 이때 필요하고 드디어 이 짓 안해도 되는거야 그러면? 아니면 그냥 만드는 속도만 좀 빨라지는건가? 농장 일단 그러면 토양이 나올때까지 또 이 짓을 해야되는거네요? 딸기나무라도 좀 줘 이런 개썩의 게임! 진짜 우리 이번에 팔아야될 카드 한 30장 되거든요? 나 밥부터 먹어 뭐야 이거? 카드 40장 판매 이거 뭐지? 이거 애가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버프를 받았나? 중독인가? 근데 하트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나 맨 처음에 중독인줄 알았는데 하트 표시가 있어가지고 좋은거 같은데? 버프같은데 내가 봤을때 사과를 이정도 떼서 사과를 이정도 떼서 팔았죠 24장의 카드가 초과됐습니다 선 높네 이거 원재료들 일단 다 모아서 팔아버리고 9장의 카드 똥 양파 2개 사과 2개 당근 2개 또 하나 더 있네 한 장 쥐를 팔고싶다 어? 아이디어 농장 앳 어? 이런? 한창 바쁠때 또 포탈이 생기다니 자아 보자 야 그, 그 마차 어디갔어? 코인마차 사라졌네? 어저꺼나 어? 좋은 영양상태 충분한 식사 덕분임 일속도 증가? 오우 나이스 역시 버프였군요 응? 그럼 너도 일해 일단 저 쥐부터 빨리 조져야되지 않을까? 잠깐 만들어 얘들아 잠깐만 집합좀 해봐 조져 헉 탐험가 한 대 맞았어 이게 음식을 먹으면 HP가 회복이 되네 지금 괜히 오래된 마을 갔다가 슬라임 튀어나오면 절대 안되니까 가지말고 이상한 포털만 지켜보고 있자 일단 계란부터 오믈렛 만들어야되거든요 고기가 생겼으니까 스튜 감자 생고기 양파 당근 감자도 지금 수확을 해야되요 감자도 지금 수확을 해야되요 기다려보자 와 고블린이 두마리나? 자 1대1 한마리씩 싸우자 그게 안되네 아싸 생고기 두개 아 고블린도 도움이 되는구나 좋았다 원재료들을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농장을 만들어야되요 농장 정원이 아니라 농장 도움이 되는 감자 내는 감자 자 그 다음에 아우 힘들어 석재 3개와 목재 3개 이렇게 하고 당근 심어야 돼요 감자랑 버섯 감자랑 버섯 정원 진짜 모자라다 흐흐흐흫 그 다음에 모닥불 모닥불은 그냥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정도면 집을 만들어서 주민을 한번 더 늘리자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모닥불 모닥불 어떻게 만들더라? 가지랑 부시돌 딱 나왔네 그리고 집 집을 에휴 목재 2개 석재 하나 읏 읏 읏 읏 판자와 벽돌이 나왔어요 벽돌과 판자가 2개씩 필요하네? 와 진짜 모자라다 왜 왜 왜 이렇게 빠듯한데? 흐흫 아니 이렇게 번영했는데 왜 왜 빠듯한데? 안 돼 Fresh vous 왜 생활이 안 되는데? 얘는 왜 난리야, 꺼져 진짜 하나 뿜고 있어이? 다 됐다 자, 집 나왔다. 자, 너랑 탐험가. 뭣이 와야돼. 감자. 전투인원으로 만들자고? 야, 애기 곧 나온다. 대기 탔다가 애기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 사원가, 목재, 가지로 만들어. 뭐야, 정원이 비어있잖아. 정원 생고기를 심어. 나겠냐? 감자. 사과. 가지, 목재, 석재, 탐험가. 오답불, 여기 하나 더 있었네? 하아...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곧 열두번째 달이 끝나요. 아니, 주민이 놀고 있었네. 미친. 목재 3개. 석재 3개. 페르트 위에 느낌표 뭐냐고? 그냥, 이런 것들 해라. 이런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으앙.. 헛간 나왔다. 헛간을, 지금, 좀 더,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음식재로. 14장의 카드 판매 아 이것만 다 됐어도 닷카드를 팔까? 닷카드는 안 팔아지네 양파 다 먹었어? 아 열쇠를 팔자고? 그래 언젠간 쓸 날이 있겠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안되겠어 오래된 마을 팔 수 있어? 헉! 오래된 마을 팔 수 있는데 팔면 안돼 우리 오래된 마을장 결국엔 석재랑 목재를 결국엔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어? 안들어가 제네? 하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한자랑 벽돌 다 만들었고 주민 한 명과 이제 토양 딸기나무 나왔고요 딸기나무 또 나왔고요 일단 얘 조지고요 둘이 싸워도 되겠지? 됐고 토양 나왔다 주민 오케이 농장 만들어지는 중 타범가 넌 뭐 해야 되냐? 계란이 왜 여기 있지? 닭이... 닭이 뛰어다니면서 닭을 쌌구나 딸기나무? 딸기 심어 혹시 헛간에다가 얘네 집어넣을 수 있어? 안되네 아니 뭐 약간 그 우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논리와 사유 질서와 건축물 뽑아보자 스튜에 감자가 쌓이고 있다고? 뭐지? 어쩐지 목록이 길드라니 철광상 철광상이 들어있어 제재소 제재소 목재를 판자로 빠르게 전화 철괴 철광석 철괴로 변환 가능 좀 해봐나요? 그 Xi균M 어? 116 철광석에 주민을 넣었는데 철괴로 변환이 안 돼요 사람이 부족해 얘들아 언제 성장하니 빨리빨리 좀 자라렴 폭풍 성장을 하라 말이야 식료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식량이 부족하기 시작했어 딸기 스튜 나왔다 생고기 양파가 없네 개같은 게임 와 인력이 이게 진짜 부족하구나 농장 식량재배를 위한 고급건물 뭐 어떻게 하는건데 이것도 그냥 올리면 되는건가 사과를 만들어보자 속도가 빠른가 사과나무 닭을 좀 조지자 너무 많다 사과랑 당근 늘리자 농장에 동물들 들어가냐구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음 나 이제 슬슬 뇌가 터질라 그래요 야아 너무 즐겁다 야아 제발 딸기 자 양파 나올 때까지 어 바로 나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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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뭐가이거 스토브? 모닥불보다 더 빠르게 요리가능 5월 좋은데? 스토브 벽돌 철괴 부시돌 주민 이거 철괴 아까 팔았는데 으으으 철괴 어떻게 만들지? 철광석 목재 재련소가 필요하네요 재련소가 재련소가 우린 몰라 재련소를 만들줄 몰라 사원 중요한 예배장소 신비한 아티팩트가 필요하다 별개 창고 카드한조 한도 14장 증가? 근데 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제재소 제재소가 아니라 재련소 벽돌이 나왔네요 자 한번들 철광상 가축우리 아 이것도 철개가 필요해요 제발 검 철개가 또 필요해요 아 철개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철개 재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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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재련소 아우 아우 돈이 없어서 여기다 그러면은 돈을 벌자 뭔가 고급 단계로 나와려면 무조건 다 철개가 필요하네 어머 이따 엑 워 안 잠깐 사과 읏 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놀랍다 지금 다 일하고 있어 읏 읏 그냥 철광석을 다 팔아버릴까? 아 그럼 또 나중에 철광석 모자라가지고 막 난리칠 것 같은데 일단 철광석을 캐지 말고 채석장 가서 돈을 벌자고 곰물렛이 나왔네요 만제품 요리는 여기에다가 쌓아놓자 양파를 농장에 심어 양파를 농장에 심어 버리자 양파를 농장에 심어 아 닭들아 뛰쳐나오지 좀 바라봐 음식 중에 좀 만들만한 거 없나? 계란이랑 감자 오닥불에 과일 샐러드 사과랑 딸기 밀크쉐이크는 우유가 없고 스튜어 와 애기들 성장 진짜 느리네 빨리빨리 자라라 왜 안 자라니 아니 이거 카드 정리하는 데만 한 한 시간이에요 허허 맞아 이게? 게임 진행이 안되고 막 저 저 저 미친 닭 봐봐 저거 저거 어? 어? 에이 후... 아니, 왜,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지? 진짜? 어, 희한하네? 과일 샐러드... 어, 양파 바로 넣고... 아, 이게 확실히 농장이 정원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네. 쫌쫌쫌쫌쫌! 뭐야? 어! 주민이 드디어 추가됐어요. 근데 뭐해? 민병대 만들어주자고? 목재와 가지? 알았어... 일단 너네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고 정원... 어, 근데 이제 카드 정리해야 되는데? 카드 정리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생고기, 양파, 아... 아... 감자! 스티어 어떻게 만들나? 당근! 이렇게 만들고? 너무 오바된 식재료들은 좀 팔면 되겠지? 얼추 그럼 맞을 것 같은데? 음식을 제공? 오믈렛? 과일 샐러드? 오케이. 카드 40장만... 아... 이게 맞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일단 딸기를... 한 4장 정도 팔고 감자 2개 팔고 목재랑 석재를 엮어서 촤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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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7장의 카드만 팔면 되거든요? 팔게 없는데? 부시돌 철광석? 계란을 팔자고? 안돼 계란은 아까워서 얘를 쌓으려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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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뛰어댕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되고 아... 아... 근데 진짜 팔거 없다... 철광석 2개 3장은 3장은 사과 딸기 감자 뭐야 얘네 조합을 시작했어 정신차려 조합하려는 거 아니야 여행 카트가 왔네요 자 주민 주민 폭풍 세수 그 다음에 나무 재배하고 재배하고 뭐가 이렇게 난리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컨트롤이 안돼 양파 늘려 자 오케이 주민 둘 아기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자 사과 헛간을 늘리자고? 안돼 난 지금 빨리 재련소를 만들어야 돼요 재련소 재련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식당 주민은 식당의 맨 위에 있는 음식부터 먹음 근데 이것도 뭐 철괴 필요하겠지 철광산 판자 미쳐버리겠네 여기서 재련소가 안 나오나? 논리와 사유 재련소만 나오면은 시장? 더 큰 가격의 카드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윙 윙 벽돌 판자 코인 3개 주민 벽돌 판자 코인 3개 주민 으 됐다 이러면 돈을 조금 더 빨리 벌 수 있다 이거지 어이 엑 아아 진짜 정신없다 애 진짜 때리고싶다 딸기 바위 꺼져 딸기나무 시장! 더 큰 가격의 카드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왜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읏 읏 약간이 또 만들어졌고 얘네한테 진정제 좀 놔주자 역시 진정제는 계란이지 너네 다 품은 다음에 이제 다 뒤지는거야 알겠어? 움직이면 가만히 있든가 날 뛰어서 고기가 되든가 스튜에 또 당근이 들어갔네 뭐야 이거 왜 막 쥐들끼리 막 생성이 돼? 오닥불은 거리를 좀 더야겠다 오케이 땄지? 아우 힘들어어어어어 양파 양파 늘려 하과 자, 사과랑 딸기 조합 탐험가 왜 놀고 있지? 어떻게 해야 돼 창? 창이라도 만들까? 으흐 아, 왜 이렇게 막 사방천지에 튀고 질 아리야, 진짜 좀 얌전히 나와, 얌전히 가지, 가지, 가지 만들고 좋아요 그 다음에 사과랑 딸기 한 번 더 조합해주고 스튜을 맨 위에다가 두면은 스튜을 제일 먼저 먹지 않을까? 쎈 재료들 말고 여행 카트에서 철괴를 노려보자고? 아, 안돼, 안돼 야, 나 지금 코인이 별로 없어 자, 가지, 창 가지야, 먹재 쎈 좋아요 그 다음에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하지? 남은 인력은 뭘 시켜야 잘 시켰다고 소문이 날까요? 철광상이라도 캐고 있을까? 벽돌 공장 빠르게 석재를 벽돌로 변한 딱 확 아어악 드디어 제련소 근데 부시돌이 없어 벽돌 두개 판자 하나 주민 하나 벽돌 하나있고 부시돌 부시돌은 어떻게 만들지 이거 먹을까? 부시돌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나? 석재 두개로 조합을 해볼까? 안되는데? 채석장에서 겁나 캐면 가끔 하나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이걸 만들 순 없는거야? 부시돌을? 석재를 하나 캐라고? 안 캐지는데? 그런거 없어? 여기에서 나오나? 안 나오는데? 그냥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자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되는 그럼 놀지말고 목재를 가지로 전환해서 헛간이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카드 조금이라도 덜 버리게 왜 벽돌이 하나가 없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제련소 독돌 두개? 판자 하나 부시돌만 나오면 되는데 아! 나왔다! 카드팩 아직 다 안 깠다고? 찰광삭을 쭉쭉 구석에다가 쳐다놓고 정원에 생고기 계란 버섯 감 과자 당근 과자 당근 됐다 어? 부시돌나와버렸어 어? 부시돌나와버렸어 탄자도 나와버렸어 이것만 만들면 돼 일단 넌 전직하고 부시돌두개랑 벽돌하나랑 주민고 스읍 으으으으으으음 이제 좀 게임이 돌아가는 것 같구마 아아 아아 오우 좋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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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그래 하 여겨봐 아우 머리야 어지러워 아아 내가 봤을 때, 철광석 다 꺼져. 일단 철광석 다 꺼지고. 아! 뭐야! 이거 파는데 오래 걸리네? 바로 돈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게 있구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듯이네. 바로 팔리는 줄 알았어. 딸기라도 캐고 있으렴. 자, 빨리 샐러드. 농장에다가는 또 뭘 넣어야 되지? 내는 감자. 랑? 50장 팔아야 되네? 이게 맞나? 닭을 조지자. 어, 팔아. 흠흠. 여행 카트 더 꺼져! 아이엔 카드 개수로 포함이 안 되나? 헛간도 계속 조금씩 만들자 그래. 카드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어우, 갑자기 어지럽네. 당근 또 늘려줄게. 과일 샐러드로 최대한 압축해보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어떡하냐 근데? 거의 다 팔 때 됐다 지금? 어, 가지가 많았구나. 옥재, 석재. 이렇게 하고. 재련소 팔고. 재련소 완성! 자, 이 재련소에서 할게. 워어어억 많아요. 지금. 해야될, 가장 급하게 해야될게 창고입니다 창고. 그니까 철괴를 만들어야 되네. 철괴. 재련소, 목재, 철광석. 철광석 다 팔았자! 여깄네. 음, 다시. 이렇게 넣어놓고. 목재. 이렇게 쌓아놓으면 네 개를 한 번에 만드나? 어, 만들기 시작하긴 하네요. 오케이. 됐어. 됐고. 확실히 식료품이 맞네. 식료품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 철광 캐고 수튜을 만들자고? 철광은 지금. 이거 늘려봤자. 카드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아, 이거 근데 이거. 만드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텐데. 뭐, 뭐, 뭐가 됐든 일단 만들자. 그래. 양파랑 당근. 버섯인가? 이렇게? 감자. 감자. 감자가 없는데? 감자, 생, 고기, 양, 파. 버섯이 안 들어가나? 버섯은 안 들어가네. 아, 씨. 감자. 제, 응??? 최대한 줄여 일단 밥부터 먹자 47장판매 와아 조졌다 요호 조졌다 저 riches 오우 BU! 내가 바로 재료에 용이에요 14장 192 석제 똥이 있네? 열한장 아 진짜 이거 재료 하나씩 남겨놓고 다 팔아야되나? 와 진짜 팔게 없다 이제 목재 3개를 떼놓고 목재를 팔아 목재는 금방 생기니까 가지도 팔아 금방 만드니까 6장 남았다 하나 둘 셋 아니 조합하지 말고 창은 팔게 좀 아까운데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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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팔자 뭐 아깝지만 헛간 만든 걸 팔자고? 헛간 만든 걸 판 순간 팔아야되는 카드의 그 한두수가 줄어들어서 더 많이 팔아야되고 됐다 뭔가 마을이 텅 비어져버렸네 철개 만들어졌다 철개 만들어졌다 오케이 다 죽어 야 생고기 많이 나온다 좋다 닭 한 마리 남았어? 많이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할만해 철개는 계속 만들면 되고 무싯돌 석재 석재 감자 고닥불 똥 똥? 야 급한대로 작물을 빨리 복사하자 사과 작물을 다 팔아버려 쓴게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지? 너 뭐 만들고 있었냐 이거? 민병대 한 마리 더 전직시키고 아이고 식료품이 하나도 없네 에? 이거 뭐 하나가 사라졌는 아 민병대가 둘이 됐구나 아 깜짝이야 여기가 갑자기 뭐가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가셔서 자 이제 철개가 네 개예요 이제 창고를 오리게 많이 만들겁니다 석재 얘들아 너네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터에 나가야 된단 다 그렇지 너 빨리 일해 철개 성인 너도 일해 창고다 와 카드 카드 최고수량 늘어났어 어? 그러고보니까 카드 소지 한도가 늘면 이 판이 커지네요 아니 아니 조금씩 판이 커진다는건 어렴풋이 느끼곤 있었는데 확실하진 않았었거든 판이 넓어졌어 지금 확실하게 엄청 넓어졌는데요 어 맞아 이제 철 캐야지 철 캐기 터고 이것저것 빨리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아 제련소 미친듯이 돌려야지 그래서 토브부터 빨리 짓자 창고 어? 철광석이랑 석재가 아니구나 철광석이랑 목재였나? 캬 창고 계속 늘어나니까 너무 좋다 아 근데 주민이 지금 너무 놀고 있는데 철괴랑 석재랑 주민 철괴랑 석재랑 주민 민병대 철괴랑 석재랑 민병대 딸기가 없네 버섯딸기 사과 어? 사과! 어? 사과! 사과 사과 창고, 재련소, 철광석, 철광석과 옥죄, 철광석, 철광석, 옥죄 두개, 미친듯이 일하려 계란도 두개, 정원에 양파를 심자, 모닥불 두갠데, 일단 스토브, 벽돌 철괴! 벽돌, 부식돌, 오케이, 소지 한도수 늘어나는거 봐라 이걸 지금 옮겨놨네, 채팅에 가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채광 인원 늘, 늘리자고? 아니 뭐 지금도 잘 쌓이고 있는데? 괜찮아 이거는 지금 막 그렇게 빠듯하지 않아 잠깐만 또 기다려봐 스토브, 철괴, 부식돌, 주민, 벽돌 뭐가 이렇게 막, 막, 막 미친듯이 생겨 주민, 작업고 철괴랑 철괴랑 어? 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아니 정신이 없네 내가 철괴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석재를 좀 더 캘까? 지금 인원이 좀 놀고 있거든? 철괴, 상, 말고 철괴, 상, 말고 철괴, 상, 하나 마련하죠 철괴, 상, 철광, 상, 철광, 상,을, 무한으로 공급받는 거 아아 어어 부식돌 두개랑 철광, 상, 은 일시적인 거고 철광, 산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목재, 석재, 주민 목재, 석재, 주민 부식돌, 목재, 석재, 주민 부식돌, 목재, 석재, 주민 됐다 가축 우리도 만들자 그래 가축 우리 환자 두개 환자 두개 환자 두개? 지금 없네 애들이 없어 일시킬 애들이 없어 목재 뭐야 벌써? 어 나 괜찮지? 맞다 카드 완전 여유 음 음 딜레이셔스 여행 카드 꺼자 여행 카드 꺼자 근데 이거 엔딩이 있긴 아니야? 가축 우리 판자 가축 우리 굉장히 즐거운데 이게 엔딩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계속해야돼? 스토브가 나왔어 자 철광산 철광산 재련소 삼자 벽돌 벽돌 어디 보자 하 벽돌 공장이랑 벌목장부터 먼저 만들었어야 됐나? 아니 근데 지금 인력이 많이 남아서 철광산 두개 주민 들어가서 일하시고 얘를 빨리 만들자 얘네 둘이 애를 빨리 만들자 인원을 늘려야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정원이 놀고 있다고? 오우 홀리씨 감히 정원이 놀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근 무슨 일이예요 이거? 하핳하핳 어우 깜짝이야 저 뭐 MAX 자 고기양 감자 당근 양파 스토브 예아 와 진짜 빨리 만들어진다 올라가는 속도 보여요? 아 어쨌거나 저 닭자식들 진짜 죽이고싶어 빨리 만들자 판자 판자 두개 목재 두개 판자 두개랑 목재 두개랑 철괴 하나랑 주민하나 됐어 빨리 만들어 아 닭들 뛰어다니는거 진짜 개꼴 보기실네 가축우리 됐다 다섯마리의 동물보유가능이래 다섯마리까지 늘리자 가축우리 가축우리 와 얌전히 하고있어 드디어 가둬놨다 아휴 이제 좀 할만하네 정리 좀 합시다 야 그러고보니까 오래된 마을에서 또 뭔가 아직 희귀한 것들 발견하지 못한 카드가 아직 여섯 장이나 있어 보내자 석재는 왜 여기냐 주민 한 명이 가지를 만들어서 아 가지가 아니라 검을 만들면 되지 철개와 가지 이렇게 검들고 준비하고 있자 이런 것들은 오므라이스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식당 하나 만들어야 돼요 판자 하나 철개 하나 모닥불 하나 너 나와 다시 철개 하나 모닥불 하나 옥재 하나였나 판자 철개 모닥불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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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야 얘네 이거 캐는 거 생각보다 느리다 코인 발견해왔네 퓨 완성됐고 검 전지코 버섯 넣고 아오 머리 아파 아오 복잡해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어 식당 판 자 철개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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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되 판자료세 고 고서 아이디어가 담긴 책 뭐 이거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더라 고 고서 이거 어떻게 읽어 아 이거 탐험가가 읽어야돼? 좋구만 아 이게 나오는 위치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딴 데로 쌓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철광석 하나 나왔네요 되게 느리네 뭐야 니 책 어째어 어째냐고 검사 일은 느리게 하지만 싸움엔 훨씬 능숙함 뭔가 아이디어가 따로 안 나왔나? 다 다 내가 뽑은 건가? 모르겠다 일단 그러면은 창고를 좀 더 만들까? 석재 철 배 보인 문 가고 정원도 좀 위로 올리자라 맨날 카드 나오는 거 막 낑겨가지고 검사야 사과나무 좀 잘라줄래? 음숙한 칼질 저만 믿는다 식당 여기에 스티를 올려놓으면 주민은 식당의 맨 위에 있는 음식부터 먹음 이제 스티만 계속 올려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스톱을 좋아요 아아 얘들아 슬슬 이제 끝이 나가오는 것 같다 으아 따아 한 것 같어 지금 카드도 다 뽑지 않았냐? 발견하지 못한 카드가 여기 한 장이 있네? 뭐지? 쌀비 토양 암흑 암흑 팔아버리고 토양으로 그 농장을 하나 더 짓자 농장 농장 아우 이거 외우기 진짜 힘들다 농장 토양 벽돌 두개 판자 두개 와아 어 그러면은 차라리 벌목장과 철광산을 만들잖아 아 벌목장이 아니라 철광산이랑 제재소 제재소 맞아? 판자 판자 목재 석재 절개 자 지금 다 일하고 있네? 좀.. 좀 이따가 하자 검사거 왜 안 줄고 있냐고? 그것은 제가 게임을 일시정지 해놨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디 보자 어? 얘들아 얘들아 지파 얘 좀 때려줘 얘들아 얘들아 패 오케이 됐고 어휴 뭐가 이렇게 할게 많냐 사과 사과가 하나도 없었네 사과 낼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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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냥 대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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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지 말고 창고를 계속 만들자 벌목장 아니 아니 뭐야 벽돌을 빨리 만드는 곳이 어디야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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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괴 목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와 판이 엄청 넓어요 되고 있는 거 맞지 아 또 슬라임 나왔네 그시 철광산에서 손을 떼는건 좀 아까우니까 으아 진짜 겁나 후두려 패네마음 야아 침묵자아 으아아아 됐어 됐고 하아 사과 감자 토양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고 정말 할 것이 많다 벽돌공장 나왔다 이제 닭을 여기다 다 쑤셔넣고 여기서 열심히 달걀을 만들라고 하고 후- 철광 석 이제 벽돌공장에서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 재재소 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재 세 개를 검사에게 줍니다. 음.. 좋아. 진짜 잘 되고 있어, 그지? 식료품도 넘쳐 흐르네. 생고기 양파 감자 당근 당근 첫 생고기 양파 감자 당근 맞지? 생고기 양파 감자 당근 맞아. 돈 좀 벌라고? 아니 내가 돈을 쓸 데가 없는데 뭐하러 돈을 벌어? 일단 좀 기다려봐. 천천히 쌓일 것이오. 급하게 막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자고 뭐야? 엄청 많이 먹네 하지만 스튜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죠 저희는 헉! 근데 스튜을 다 먹었네? 판이 넓어지니까 허전하다고? 난 좀 정리돼보여서 진짜 너무 좋은데? 아까 진짜 너무 징그러웠어. 미발견 카드가 엄청 많다고? 그러게 파,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럼 기다려봐 하나씩 좀 하자 나도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계란 나 계란이래 감자 넣어주고 감자를 제가 지금 계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버섯 왜 갑자기 우유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동물 중에 소도 있나봐 우유 있는 거 보면 그치? 계란은 여기에다가 두자 가추구리 하나 더 만들어놓자 미리 돈은 시장을 쓰면 쉽게 벌린다고? 그런건 빨리해야지! 훈수 두지 말라매요! 맞아! 잘했어! 내가 아직 시장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근데 지금 아이템이 다 필요해 팔게 없어어! 아! 여기 팔 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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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벽돌 공장 이렇게 넣으면 되나? running 야 아니 아니 벽돌이 만들어지는 스토agle 실화에요? 비쳤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겠다 제재소 목재 판자 enfer naj 으! 됐다 심지어 벽돌 두개로 만들어진다고? 와아... 미쳤다 재료도 덜 먹고? 속도도 빨라? 식당 계란으로 오믈렛을 열심히 만들어줍시다 어? 닭 한 마리 더 늘릴 수 있잖아 그지? 벽돌도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오래된 마을에 뭐가 튀어나올까요? 코인 꺼져 사과나무 아 정원 빨리.. 아니 정원이래 그 농장 농장 벽돌 두개 탄자 두개 탄자부터 빨리 제재소 제재소 재련소 제재소 만들고 있어 누가? 얘가 만들고 있는 왜 하필 검사가 일하고 있냐? 아이씨 좀 기다리지마 드디어 제재소 자 만들어 지금 카드 개수를 또 다시 올려야될 것 같네요 철계랑 석재 읍 읍 읍 아유 농장이랑 정원도 비어있었네 음.. 사과 음.. 버섯 에 감.. 가 되게 모자라구나 읍 읍 읍 읍 읍 에 왜 석재가 요기서 나와? 뭐..뭐지? 에? 어? 에? 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건가? 몰라? 자, 얘 슬슬 헉 고우사? 주변이 더, 더 늘었어? 어? 나 이제 딱히 필요 없는데? 으어어 가성 으어어, 할거 없으면 이거나 해 ㅋㅋㅋㅋ 꺄 뭐야? 오 코인 헤엑 두배가 나와요? 대박 뭐 팔면 무조건 두배씩 나오나보네 아 고설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계속 야 철광산 더 만들자 저거 생산속도 너무 느리다 90돌 두개랑 목재석재 랑 주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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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는 으 집을 더 늘리 아니 집을 늘리는게 아니라 또 폭풍 세수를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겠죠? 어 뭐야 여기 밑에 감자 개많아 아 이게 끝난거였구나 더 파밍을 하고 으 치큐가 완성이 됐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딱히 할게 없네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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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철광산 만들어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 느리다 어 철광산에서 석재가 나와요? 어? 꽝이 있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아무리 기다려도 철광석이 안보이더라니 뭐.. 뭐야 이거? 어 동물상자? 드디어 열쇠가 어디 쓰이는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석재가 아니라 복제죠 자 자 열쇠 녹아다 한번 봅시다이 여기에서 열쇠가 하나 나올 것이요 응 계속 까 도끼가 나와 물었어 토끼가 나와 물었어 나무 꺼져 토끼 일로와 내려가 내려가 열쇠가 확률이 좀 낮은가? 똥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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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확률이 좀 낮은가? 똥을 마구 생산해내는 푹신 푹신한 존재 검사야, 가서 조저라 어디서 똥을 만들고 있노 열쇠가 안나오네? 딸기나무 이건 못참지 아, 열쇠 기껏 이제 필요하나 싶었는데 절대 안 나왔다 짠! 어, 그래도 나름, 나름 내가 원하는게 나왔어 감자랑 부식돌, 철괴 어, 빗나감 당근 어, 토끼를 잡으면은 확률적으로 당근이 나오는구나 어 열쇠는 진짜 필요가 없다 지금 멀다 왜 이리로 안들어가고 왼쪽으로 빠지냐 자, 철괴 아, 석재 철괴 철괴 석재 그 만천 인원 또 다 어디갔어? 또 애를 낳아야돼? 왜, 왜 항상 모잘라? 왜지? 왜 또 놀고있는 인원이 사라졌냐 시체! 팔 수 없음? 어 이거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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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또 따로 있나? 탐험가 아, 이쪽에 뭐가 있나봐 약간 이, 이 시체라는 카드를 지울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뭐가 있나봐 그리고 지금 빨리 세수를 해야돼 지금, 조졌어요 내가 너무 여유부렸어 자 주민 자, 렛츠고 진작에 좀 할걸 진작에 좀 할걸 자아 옥재 두개 자, 검사랑 민병대 세수하러 가고 창고 오케이 팍팍 느는구만 좋아요 계란 짱 많아요 이거 계란 갖고 뭐하지? 두 장만 떼서 스토브 두 장만 떼서 모닥골 올, 감자, 투자, 간다 뭐가 막 늘어나는데 야, 집도 퀘스트에 있잖아 집 집 세채 보유 그니까 집을 하나 더 짓자 퀘스트도 할겸 목재 두개, 석재 하나 주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만들고 사과나 아니, 시체는 어떻게 한다니? 가축 우리도 하나 더 해야되고 판자 2 목재 하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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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주민이 없어 자, 음식 제공 어? 어어어 홀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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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배치가 이상해진다 왜 그러는 것이냐 포탈아 왜 그러는 것이냐 포탈아 소수 자아 하아 하아 나 뭐하고 있었지? 철개에 나왔다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뭐 해야된다고? 아아 해야될게 너무 많으니깐 참 헷갈리네 이씨 가축오리 염장대가 이거 만들어 환자 두개랑? 목재 두개구나 됐다 엄마 감자가 갑자기 막 미친듯이 늘어나는데요? 내는 감자 계속 만들고 있어? 석재 짱많아 석돌로 좀 시원하자 얘네 왜 이러고 있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억어 어어어어어어 얘들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집합 우리 마을에 쓴맛을 보여주자꾸나 우매한 몹들에게 쓴맛을 쳐! 하앗! 오케이 끝났어요 이제 가서 할 일 하러 가세요 가축 우리 생겼다 똥 팔고 애들 더 늘리고 토끼 넣어주고 아우 복잡해 점점 할 게 많아지니까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사과 사과 토양 이거 이거 뭐야 농장으로 만들어야지 농장 농장 어딨어 여기 있다 벽돌 두개 판자 두개 오케이 그 다음에 주민 한 명 검사장이 만들어줘 어? 어 여기 뭐죠? 아니 아까 몹 잡아서 나온 건가? 아싸 고기 개꿀 오케이 스읍 아 애들 세 명 괜찮나 이거? 조금 많은 느낌인데? 자 고기 양파 감자 당근 끝 마..맞아? 스튜 감자 양파 고기 당근 음 맞네 그 다음에 농장에다가 또 뭘 주면 된다 양파 이제 진짜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긴 뭐가 없어! 창고 만들어야 될 거냐? 위lli 창고 창고 석 재 주민이 이래 왜 안 만들어져 각자 하나씩 하나씩 해야돼? 이런 쓰레기 게임 그치? 보물상자가 또 나왔네요 얼마나 유용한 아이템이 나올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저거 보물상자 그냥 랜덤이거든? 아이템 나오는 거? 보니까 필리 딱 왔자네 카드가 그새 또 탑찾네 엄마 무서워 석자에 너무 막 쌓인다 하여공 뼈는 결국엔 진짜 쓰임새가 없네 얘들아 근데 진짜 이거 엔딩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죽을때까지 해? 언제까지 해야되냐? 게임 오버가 있기는 하... 게임 오버가 나한테 오기는 할까? 이게? 그때가서 생각해보자고? 아 퀘스트를 전부 다 깨는 걸 목표로 해보자고 오오오오오오오 좋은 생각인데? 그래 지암 요지 발견도 안 했고 요지 발견도 안 했고 숲탐험도 안 했고 后어 살아남 위기가 오긴 올거야 이대로라면 너무 카드가 많아져서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모르는 위기가 찾아올거 같애요 내는 감자 자 고기 감자 양파 당근? 야 아기를 지금이라도 빼야하지 않을까? 어 인력이 좀 남는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슬슬 위기인데 사람을 팔수도 있나? 팔진 못하네 흠 얘들아 너네 잠깐만 있어봐 성장을 멈추렴 남은 인력을 경비로 쓰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 그래 한 명만 일단 진화시키고 주민을 일시키고 민병대를 탐험가 옆에다가 배치를 해서 전투를 하면 될 것 같아 읍 읍 읍 이렇게 옆에 대기타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탐험가 탐험가 카드 구매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한 카드 여섯 장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아요 탐험가 탐험가 까봅시다이 곰 어 오래된 마을 두개 나왔어 곰은 못 움직이네 자 솔직히 이렇게 새시면은 충분히 잡지않나? 싸워 그렇지 겁나게 악하쥬? 똥 나왔네 똥발발매똥 탐험가 여기 늑대가 나.. 어? 평원? 오래된 마을은 그냥 갖다 버리고 보자 탐험가 또 곰이야? 또 평원이야? 저희 딸기나무 달..딸기나무 나왔는데요 여 아 시체 또 나왔어 따로나 한번볼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카드가 4개나 있네 어? 돈이 모자라요 미친거 아님? 와.. 일병..임병대 하나 딸기받고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터보 결제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어? 어? 이거 뭐야? 어? 갑자기 시체가 터지면서 묘지가 됐는데? 뼈, 토양, 보물상자, 시체 아 시체 두 개가 합쳐졌어요? 아.. 아.. 아 시체 두 개를 합치면 묘지가 되는구나 개 획득 개도 있어? 수확하고 심기에 발견하지 못한 카드 한 장 있네요? 질서와 건축물은 다 뽑았고 흠흠 0, 8, 9 야 스토브 하나 더 만들자 이거 만드는 속도 너무 느리다 스토브 벽돌 철개 90돌 벽돌 철개 무신돌 사람 민병대가 마렴 아 이것도 놀고 있네 이거 당근 당근 사과랑 딸기 합치고 카드가 넘쳐 흐른다 야 아.. 창고 석재 철개 석재 철개 왜냐 넌 럭 이제 오래된 마을 발견하지 못한 카드 여섯 장 있는데요? 평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었네 왜 자꾸 석재가 나와 왜 안 합쳐져 합쳐져 왜 안 합쳐져 저기요 야 야 엄마 야 이거 고장 났어 합쳐져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합쳐지나? 어쩔 수 없이 석재를 좀 팝시다 이거 너무 많다 뭐 안 그래도 돈 좀 부족했는데 잘 됐네 그냥 다 팔아 오케이 좀 여유가 생겼죠 뭐야 또 양파 당근, 사과, 딸기 오케이 스토브 생겼다 야 그냥 너네 진화해 안 되겠어 인간이 부족해 아오 인간이 부족해 오케이 뭐 솔직히 밥은 차고 넘치죠? 창고 두 개 지금 하는 게임 이름이 뭐냐구요? 나 이거 진짜 이때까지 카테고리 안 바꾸고 있었니 혹시? 방제 저스트 채팅으로 되어있었구나 그런데 저스트 채팅으로 되어있었구나 어 아 아 또 철계랑 석재랑 사람 철계랑 석재랑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으니까 다른 걸 대체할 걸 찾자 모닥불의 계란 두 개 우유 딸기 사과 딸기 모닥불의 계란과 감자 내는 감자 감자 요건 계란 두 개 이렇게 하고 그 가지는 뭐야 뻗어 이제 헛간을 팔아버리자 창고를 오지게 만든 다음에 철광산 하나 더 만들자 부시돌 두 개랑 목재 석재 부시돌 두 개랑 목재 석재 부시돌 두 개랑 목재 석재 죽여 죽여 왜 슬라임을 조지니까 계란이 나오지? 왜 탐험가가 여기 있어 발견하지 못한 카드 도대체 언제 발견해요? 열쇠다 오믈렛 오 승리 향이 나왔네 오 오 오 두분 이쁘다 워 왜 이 이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 또 지 퀴즈 때 뭐나 맞냐? 숲탐험, 개 획득, 숲, 숲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묘지잖아? 이건, 이건 그냥 묘지고 지하묘지는 뭐지? 일단 창 팔자, 안 쓸 것 같으니까 오메, 뭐여 이거 아임 양바부자 감자 심고 사과랑 짤기 조합 엄마야, 어디가 창고 창고 아우, 계란 너무 많다 계란을 좀 많이 올려놓자 한 번에 식당에 음식을 잔뜩 쌓아놓는 거야 똥! 꺼져 철광산 하나 더 만들어줬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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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더라? 아아 진짜 기억이 안나 철계랑 석재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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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마을 계속 가보시고 와 이번에 철광석 3개 나왔다 곧 고물상자 또 나왔네 너네 왜 놀고 있냐? 철광선이라도 캐 임마 아 방금 막 창고를 다 만들었구나 그리고 삼..잠깐 쉬고 있었던건데 내가 그 꼴을 못본거네 미안해 모닥불 갖다 버리고 스토브 두개로 하자 그냥 나 못참겄다 이 모..모닥불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계란..감자 아아 정원이 폭파하고 있어요 당근과 감자 때문에 무서워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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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당근이 은근히 모자라네 뭐 어디에서 쓴거야 어.. 어메! 철광선이라도 나왔어 밀병대! 조조아아아아! 아니 이거 식.. 식사 뭐야 이거 먹고 죽으라는건가? 괜찮은데? 풍족해 풍족해 목재 좀 그만놔 석재도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제 헛간을 팔자 코인상자 코인상자 1코인과 목재 1코인과 목재 2 좋아 다리 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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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력 과다 지금 다가온다 지금 큰일났다 ㄷㄷ 어떻게 쟤네 굴릴 방법을 찾아야돼 지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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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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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뭐 이제 당분간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쪼금 걱정인 게 이거 빨리 밥을 해야 되는데 자 밥 먹으라 밥 먹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네 사람이 많으니까 여행 카트 왔다 쟤네가 여기에선 얻을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사볼까요 이제 헤이 여행 카트 벽돌 밀크쉐이크 익힌고기 토양 지도 탐험가 한 명 더 필요했어 마침 좋았다 이건 진짜 좋았다 지도는 여행 카트에서 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쇠 열쇠 황금술잔? 에? 신비한 물건 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건설 중에 우리가 안 쓴 거 사원 있었는데 사원 여기 있다 판자 5 이거 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사원 벽돌? 미친 거 아니야? 철괴삼 주민삼? 도대체 뭐지 이거? 갑자기 엄청 끌리는데요? 철괴삼 주민삼? 철괴삼 일단 철괴 나올때까지 좀 대기합시다 벽 벽 벽 즉 pueda 멀 как 그랬어 펑 벽 펑 이렇게 엄 dran 엄라 땅 엄라 에이 뭐가 막 터져요, 엄마. 철광선. 자, 주민 3. 철괴 3개. 우와! 엄청 길어! 만들어지는 속도도 오래 걸릴려나? 한번 봅시다. 우와!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기에 적 나오면은 조금 곤란해지는데? 자, 의지해야되나? 고서 나왔다. 탐험과 탐험 잠깐 멈춰봐. 아, 정신없어. 또 뭐 안주냐? 창 주네? 꺼져. 아니, 파라, 이씨. 판자. 또! 벽돌. 또! 보물상자? 아니, 열쇠랑 조합하라니까 왜 얹혀놓고 있어? 익힌고기. 검! 어, 좋은거 나왔다. 검. 어, 이건 좀 끌리네. 검은 팔기 좀 그렇고. 무싯돌. 익힌고기. 와, 이거 사원 진짜 언제 지어지냐. 일단 옆으로 치워놓자. 이거 정신없다. 흑. 야, 그리고. 흑. 애 나. 지금. 세수해. 안 되겠어. 애, 인원이. 엄청 필요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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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근데. 난, 난 이제. 좀. 지금. 이면. 끝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엄청 많네요.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 오케이. 진짜 뭐가 되게 많아. 아, 당근 개많아! 당근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징그러워. 이제 감자가 전혀 없네요. 이제 감자가 전혀 없네요. 안 돼. 내는 감자. 가 없다니. 잘 봐줘. 넣어주고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해! 카드 슬슬 늘려야 되지 않냐? 창고 창고 계란이 또 넘쳐 흐른다 계란이 또 넘쳐 흐른다 저렴한 어 밥먹어 오케이 와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네 엄청 깔끔해졌네요 야 이게 되는구나 난 이렇게 막 정리하는 게임 되게 싫어했는데 목재를 코인상자에다 달라고 하냐 하다보니까 또 이게 자리를 이렇게 잡네요 놀랍다 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사원 어 아 드디어 사원이 건설됐습니다 술잔을 사원으로 가져감 짜잔 의식 시작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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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아니 장난 이씨 다 모여 내가 이럴줄 Najquez 준비해솨지 공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아아 잡았다! 악마를 죽였습니다 멋지네요! 악마를 이겨서 팩 하나를 받았습니다 멋지네요! 아아... 악마빛 잠시만요 자아 패스트 위로했고 섬? 자 다 다 다시 이제 아 일자리로 돌아가요 다들 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플레이하면서 단 한 번도 지금 이 악마를 잡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어서 막 막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안 느껴졌었는데 조금 난이도 높이면 막 사람도 죽고 그러겠네? 그래서 계속 집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구나 응 새삼 느껴지는 사람의 소중함 요즘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어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했었는데 하... 그렇군요 그 마차 떠났네 자 이거 까보자 아이디어 대성당 대성당 뭐야 이건 또? 소문 섬 섬에서 금과 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리? 금? 둘 다 처음 보는 아이템이에요? 노로 젓는 배 카드 한 개를 옮길 수 있음 한 개를 시작하려면 주민 한 명이 필요 건축물은 옮길 수 없음 이건 또 뭔 소리야 노로 젓는 배를 일단 만들어봅시다 철괴랑 판자? 그리고 난 지금 금괴가 없잖아 와... 이게 스케일이 진짜 엄청 크네 난 이대로 그냥 쭉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뭐가 계속 나와 그리고 섬은 뭐야 읏 자 얘네 여기서 전투 준비하고 배 만들으라고 하고 와 진짜 사람 부족하다 뭐야 이 감자 덩어리는 흐흐흐 어우 징그러워 흠 와 이 스토브에 감자만 한가득인데요? 일반 쥐가 나왔네? 처리해 아싸 생고기 이 얘네 좀 중앙에다 놓자 애들 계속 카드 나오는데 읍 읍 엥 다 읍 오서 한 명 노로 젓는 배 카드 한 개를 옮길 수 있음 어디로? 일단 뭐 해봐야지 아 알겠지? 카드 한 장을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디지털 포인상자 코인상자? 안되네? 앗 억 뭘 옮기지? 그냥... 뭐... 철기 하나 옮겨 볼까? 어? 뭐야...? 아이템이 더... 이게 설치가 안 되네? 항해하기 섬으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현재 달을 끝내 후 주민에게 음식을 줍니다 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포기하고 섬으로 가지는 건가? 어... 일단 준비를 좀 해야되겠네요? 기다려봐. 구석으로 가고. 하아... 주민이 태어났네? 어? 뭐야? 이 소 어디서 나왔어? 오래된 말... 아, 평원에서 찾은 거야? 나아이스. 닭, 버섯, 늑대, 토양, 일반지, 양파, 당근, 우유. 아닌데? 소, 소 안나와...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뭐지 진짜? 어? 난 목재 좀 갈자. 산자가 부족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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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주민이 나갔군요. 어? 아... 진짜... 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좀 살려주라. 어? 감자랑 계란이 솔직히 제일 만만하거든요. 음식 만들기는?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갈게요. 어? 일반지 튀어, 튀어, 튀어 댕긴다. 야. 조져! 새고기. 사람 나왔다. 새석장 넣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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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터져. 진짜... 미쳤나봐. 아, 그냥 배 타고 갈까? 여러분 이제 배 타고 갈까요? 신세계를 향하여? 신세계를 향하여? 배 타고 가보자, 그래. 궁금하다, 나도. 검사 한 명 넣어서. 식사 중. 오늘은 조금 빨리 먹는구나, 얘들아. 자, 모두가 식사를 완료했고.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섬에 있는 동안은 육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루 젖는 배를 이용해 언제든지 육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노루 젖는 배는 하나의 카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배로 더 많은 카드를 앞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죽으면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 이 게임 언제 끝내. 그만해. 그만 좀 해. 진짜. 일단 돌아가. 항해하려면 주민에게 줄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흐음 음 약간 DLC 같은 느낌이네요 바나나나무 해초 바다의 샐러드 음식이네 이거 유모 해안가로 떠밀려온 나무 한 뭉치 일종의 나무인거 같고 모래 멋진 해변의 주재료 조개껍데기 섬의 주된 화폐 헥 어어 그렇구나 바나나 바나나 투 나무는 뭐야 새로운 팩 잠금해제 이제 아이디어의 선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나무를 가지로 변환하고 있는거구나 왜 왜 또 목재가 나오는데 자 가지를 팔고 조개껍데기로 조개껍데기로 아 진짜 조진거 같아요 여러분 아 이 게임 누가 하자 그랬어 럼주 한 병 주민을 취하게 함으로 조심 취하게 하면 뭐 뭐 어떻게 되는데 게임판처 하필 또 검사가 와가지고 왜 판자가 나왔지 아이고 이런 목재 세개면 판자 하나지 참 깜깜 하아 진짜 너무 깜깜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숭이 디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검사가 이건 좋네 목화 솜을 수확할 수 있음 오오 이런게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반짝이야? 어? 이건 그냥 목화고 이건 반짝이는 목화에요? 좀 특이하네요? 뭐지? 궁금해 솜 뭐지? 뭐야 똑같잖아 주민에게 음식 제국 취했다 주민 술에 취하게 하기 술 취하면 어떻게 바뀌는데? 술 취하면 어떻게 바뀌는데? 일속도가 느려지나? 이거 뭐야? 햇빛에 너무 길게 노출됨 한 달 후에 끈적거리는 덩어리로 변함? 으아아아악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도 찾아야되나 본데요 어? 솜을 여러개 뭉쳐놓고 일을 시키니까 지금 약간 뭔가 다른 유리로 만들어져있음 다시 채울 수 있음 음... 나 부시도를 팔자 핵을 좀 빨리빨리 늘려야될거 같은데 낚시터 물고기가 있는 수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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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직물 섬유질은 같이 있으면 강해짐 낚시털에서 낚시나 하자 새로운 팩 잠금해제 이제 굽고 양조하는 중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물고기의 한 종류 잡아야돼? 아야 나 피달았어 생물고기 미끄럽다 해초 나 나갈래 나갈래 돌아왔어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일단 난 여기까지만 할래 미친거 같애 게임이 이거 얼마라고 게임이? 5,500원 5,500원? 와 5,500원인데 분량이 이래? 야 진짜 그래픽 하나도 신경 안쓰고 정말 단순하게 카드로만 진행을 해도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참 진짜 대단하다 뭐 볼거임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난리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시 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진짜 진짜 재밌게 했네요 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매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도달하지 못한 다른 숨겨진 요소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진짜 재밌었네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죠 스택 랜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봐 종료 지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